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 거창 등 북서내륙부터 시작해 저녁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도 2, 3도 낮은 기온인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2도, 진주도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현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리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26도 안팎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함안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8도, 창령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산청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6도, 합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 낮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오입니다. 오늘 저녁 possibilidades 한글자막 by 한효정